다시 엘로락에서 꽁뚤을 이렇게 물리고 꽁뚤을 물리고 반탄율을 직접 공략을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캐스팅 약간 땡기는 식으로 지금 주는 식으로 하면은 걸리니까 줄을 많이 잡고 있으면서 반탄율 해서 죽인 좀 주고 또 가라앉을 것 같으면 잡고 있고 찌를 보고 잡는게 아니고 감으로 잡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루어식이죠 루어 뭐가 톡 찼는데? 잠시만요 현재 뭐냐 이거 애매하게 오르네요 현재 톡 오케이 오케이 거라씨 바로 앞에 있었어 어우 두번째 파도 크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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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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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바닥 바로 붙었네 뒷벽에 그렇지 그렇지 또 또 또 또 아 이거 봐라 앞으로 나가면은 살짝 위험해서 아 여기 따개비에 살짝 걸렸어요 지금 살짝 앞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떴어 파도 파도가 밀어줘야 돼 으하 오케이 오케이 내가 뭐래 이따가 했지 응? 나왔잖아 약간 수심층을 파진게 그나마 다행인거 같애 그래서 잡은거 같애 안전한대로 와서 거둘 야 생성확인 택배 서비스 파도가 으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